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구장.com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인 제가 만들었구요 당구박사라는 사이트가 당구동호인에게 당구연습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라면 당구장.com은 당구동호인에게 당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를 들면 당구장의 위치, 요금 할인 정보, 당구대 보유 현황 등 당구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당구장과 관련된 당구장 매매 정보, 구인 구직 정보 등 당구장 관련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이트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전국의 당구장 이라는 메뉴에 대한민국의 모든 등록된 당구장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당구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혹시 누락되어 있거나 표시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료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당구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면 당구장을 소개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com에 회원클럽으로 가입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순수하게 당구를 즐기는 당구 동호인이라면 회원클럽을 한번 보아주세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직은 가입되면 회원클럽이 많지 않은데요 차차 당구박사인 제가 돌아다니면서 회원클럽을 유치해서 당구 동호인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좋은 당구장에서 당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구장.com이라는 사이트를 기획한 의도는요 당구 동호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당구장은 많지만 괜찮은 당구장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녀야 하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당구장.com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테이블 관리, 큐 관리 잘 해놓고 기다려 보지만 손님에게 알릴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안타깝죠 당구장.com을 통해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당구 동호인에게 알려보세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 설명란에 당구장.com의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